네 2019년 9월 히터 애감 인정곡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인기가요 스타쇼 오늘 인정곡에 선정이 되신 우리 초대가수 여러분들이 전부 오늘 서울에서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음량 쪽을 보고 줄을 서주시고요 네 오늘 전국에서 우리 embz.tv를 통해서 그리고 니마 뮤직 네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생중계 방송으로 오늘 인정곡 수여식과 그리고 오늘 초대가수 오늘 페스티벌과 함께 이어지는 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 9월 히터 애감 인정곡 페스티벌 오늘 인정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여식은 니마 뮤직 emz.tv 와보소 국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보소 국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늘복리원님 반가워요 와 축하 드립니다 네 상주 출신 가수인데요 아 네 위곡은 기준일 2019년 8월 31일에 미마 뮤직 emz.tv 방송 채널인 복서 세이 퀘스터 라디오에 방송된 선곡표와 유튜브 아프리카 tv에 emz.tv 방송 영상 게시물 조회수 등을 두루 감안하여 발표하는 2019년 9월 히터 애감곡 99곡선에 선정되었기에 인정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미마 뮤직 emz.tv 사장 홍석빈 국장 와보소 대도 자 가수 2019년 9월 히터 애감곡 99곡선 인정서 이야 소중한 내용은 정말 동의합니다 아 축하 드립니다 산악의 우정 푸른 여자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축하 드립니다 네 옆으로 서있어 가지고 사진을 한 번 다시 자 모두 차려 행위 와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많은 사랑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사진 다 찍었습니까 아 카메라 세련머니가 대단합니다 불빛지만 번쩍번쩍 오케이 우양우 자 이제 노래하실 준비 해주십시오 이분들 한 번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llabor 러시아 пре du flies 호 tin 어찌 의 숙 들